1. 가정의 달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원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화서 실만하신 건 아니죠? 진짜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쑥스럽네요 미션 미션 첫 미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서로의 가족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비밀을 확인하세요 가족의 비밀 가족의 비밀? 아들 어머 왔어? 아이고 내 새끼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결혼... 뭐 그래? 이 여인 니가 어렸을 때 헤어졌다 니 쌍둥이 동생이다 엄마? 어머? 어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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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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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충심이 허달소 내 딸을 훔쳐간 니 남뻔 놈 60년 전에 장터에서 잃어버렸던 내 하나뿐인 동생 충심이 우리 지도 언니 왜 내 남편은 대여 내 젖을 내 대여 너 지금 왜 내 대여 이 새끼 너 왜 바로 대여 이거 누가 또 내 가족이 내 어느라 감사합니다.